안녕하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의 전가람입니다. 이번에는 온톨로지 선행모델 가운데 스코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두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스, 단순 지식 조직 시스템은 다양한 지식과 기술 분야를 연결하는 데이터 공유 표준입니다. 도서관과 정보과학에서 오랜 기간 사용된 이 시스템은 책이나 박물관 유물과 같은 대규모 컬렉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스코스는 시소러스, 분류체계, 주제목록 같은 지식조직 시스템을 위한 공통 데이터 모델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지식조직 시스템을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스코스의 각 개념은 의미관계 속성을 통해 서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 데이터 모델은 개념 간의 계층적이고 연관된 연결을 지원합니다. 또한 스코스 데이터 모델은 필요에 따라 제3자에 의해 확장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개념 체계 간의 맵핑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모델은 계층적, 연상적, 근접등가 및 정확한 등가 맵핑 링크를 지원합니다. 스코스의 주요 클래스로는 컨셉 스키마와 컨셉이 있습니다. 스코스에서 컨셉 스키마는 큰 카테고리나 분류체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과일이라는 컨셉 스키마를 상상해봅시다. 마치 대형 슈퍼마켓에서 과일 섹션이 있는 것처럼, 과일 컨셉 스키마는 사과, 바나나, 포도와 같은 다양한 과일들을 포괄합니다. 그 안에서 각각의 과일, 즉 사과나 바나나, 포도는 컨셉으로 표현됩니다. 이들은 과일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각각 독립된 항목으로 존재하며, 각각의 과일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과 정보를 포함합니다. 마치 사과에는 빨강, 달콤함, 가을철과 같은 태그가 붙을 수 있듯이, 각 컨셉은 그 자체로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일이라는 컨셉 스키마 안에 있는 사과, 바나나, 포도라는 컨셉들은 모두 서로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각각 독립된 정보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컨셉은 마치 우리의 과일 바구니에 있는 사과나 바나나와 같습니다. 각 과일은 고유의 특성과 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 바구니에는 사과가, 바나나 바구니에는 바나나가 들어 있습니다. 스코스에서 컨셉은 이와 유사하게 특정한 아이디어나 개념을 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담는 것은 물리적인 과일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이나 아이디어입니다. 스코스에서 컨셉 스키마는 이와 비슷하게 서로 관련된 여러 컨셉들을 하나의 큰 상자, 즉 구조적인 틀 안에 정리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슈퍼마켓의 과일 섹션에 다양한 종류의 과일이 상자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컨셉 스키마는 각 컨셉이 어떻게 서로 관련되어 있는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정보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현재 이미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교통법률들이 각각 하나의 개념이라고 했을 때 컨셉 스키마는 이러한 개념들을 하나로 묶는 교통법률 개념 체계인 것입니다. 따라서 컨셉 스키마는 개념들, 즉 컨셉의 집합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컨셉 스키마의 아래에 있는 컨셉은 반드시 컨셉 스키마의 일부일 필요는 없으며 독립적인 자원으로 정의되고 선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컨셉이 특정 컨셉 스키마의 일부라면 스코스 인 스키마의 속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컨셉들이 더 넓거나 좁은 일반화 계층 구조로 배열된 컨셉 스키마에서는 일반화 계층 구조에서 최상위 레벨의 컨셉트와 컨셉트 스키마 간의 연결을 명시하기 위해 스코스 해즈 탑 컨셉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보고 계시는 이미지에서처럼 교통법률 체계라는 컨셉 스키마의 최상위 레벨의 컨셉인 육상교통법률, 해상교통법률, 항공교통법률이 연결되어 있음을 기술해주는 관계어가 바로 스코스 해즈 탑 컨셉인 것입니다. 컨셉 스키마와 동일한 클래스인 컨셉은 특정한 아이디어나 주제를 나타내는 단위로 사용되며 각각의 컨셉은 고요한 의미와 속성을 가집니다. 스코스 개념은 지식조직 시스템의 개념적 또는 지적 구조를 설명할 때 그리고 코스 내에서 확립된 특정 아이디어나 의미를 언급할 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육상교통법률, 해상교통법률, 항공교통법률과 그 하위에 위치한 도로교통법이나 항해안점법, 항공안전법 같은 교통법규를 컨셉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컨셉 간에 각각 상하위 관계이거나 관련이 있음을 명시할 수 있는 관계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상위 개념인을 기술하는 브로더, 하위 개념임을 기술하는 네로어, 두 개념이 각각 관련이 있음을 명시하는 릴레이티드가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이미지에서와 같이 도로교통법은 하나의 컨셉, 즉 개념이면서 육상교통법률이라는 상위 개념을 가집니다. 이때 우리는 스코스 브로더라는 관계어를 기술하여 이 둘이 상하위 개념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상교통법률이라는 컨셉의 하위에는 항해안점법이라는 법률 개념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스코스 네로어라는 관계어를 기술하여 항해안점법이 해상교통법률보다 하위 개념임을 명시하여 줍니다. 그리고 스코스 릴레이티드라는 관계어는 하나의 컨셉과 다른 하나의 컨셉이 동일한 개념적 지위를 가지지만 적용되는 범주나 의미가 달라 두 개념이 관련이 있음을 명시해 줄 때 사용됩니다. 지금부터 더욱 자세하게 스코스 컨셉 간의 관계를 무엇으로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코스 컨셉의 상하위 관계도는 이미지와 같으며 스코스 컨셉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파란 컬럼으로 표시한 계층관계의 개념과 빨간 컬럼으로 표시한 연관관계의 개념입니다. 또한 같은 스키마에 속한 컨셉들과 서로 다른 스키마에 속한 컨셉들에 선호하는 표현 방식도 다릅니다. 그 외에 빨간 글로 표시된 컨셉은 이행성 특징을 가진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교통수단 체계 개념도 스키마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스 브로더의 사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스 스코스 브로더 육상교통수단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버스의 상위 컨셉이 육상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하면 육상교통수단 스코스 내로워 버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육상교통수단의 하위 컨셉이 버스인 것이죠. 이들은 직접적인 상하위 관계를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됩니다. 스코스 브로더 및 스코스 내로워와 얼핏 비슷해 보이는 스코스 브로더 트랜스티브 그리고 스코스 내로워 트랜스티브는 어떤 상황에서 쓰일까요? 스코스에서 간접적인 계층관계를 추론할 때 스코스 브로더와 스코스 내로워 대신 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방금 예시를 한 번 더 활용해 볼까요? 마을버스의 상위 컨셉이 버스이고 버스의 상위 컨셉이 육상교통수단이라고 했을 때 마을버스의 상위 컨셉이 육상교통수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육상교통수단의 하위 컨셉이 버스이며 버스의 하위 컨셉이 마을버스일 때 육상교통수단의 하위 컨셉은 마을버스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론이 가능한 이유는 스코스 브로더 트랜스티브와 스코스 내로워 트랜스티브가 트랜스티버티라고 하는 이행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스코스 브로더와 스코스 내로워는 이행성의 특징이 없다는 것에 유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수륙 양용버스의 상위 컨셉이 버스이며 버스의 상위 컨셉이 육상교통수단이라고 했을 때 수륙 양용버스의 상위 컨셉이 반드시 육상교통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코스 브로더는 이행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버스와 그의 상위 컨셉인 육상교통수단의 관계를 스코스 브로더 트랜스티브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통수단 체계에서 버스의 상위 컨셉이 간접적으로도 육상교통수단인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계층관계 어휘들은 주로 같은 스키마일 경우 쓰이는데요. 서로 다른 스키마의 컨셉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스코스 브로드 매치와 스코스 내로 매치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석 스키마와 한국 명절문화 스키마가 있는데 한국 명절문화 스키마의 컨셉인 명절 음식이 추석 스키마의 컨셉인 한국 추석 음식의 상위 컨셉이며 반대로 한국 추석 음식은 명절 음식의 하위 컨셉이 됩니다. 이때 스코스 브로드 매치와 스코스 내로 매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층관계를 표현하는 어휘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연관관계일 때는 어떤 어휘로 표현해야 할까요? 바로 스코스 릴레이티드와 스코스 릴레이티드 매치가 있습니다. 상하위 관계는 아니지만 분명히 관계가 있다고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추석 스키마에서의 차례와 송편은 차례 스코스 릴레이티드 송편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서로 다른 컨셉 스키마의 컨셉을 연결해주기 위해서는 릴레이티드 매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추석 스키마에서의 차례는 농작물 스키마에서의 사과와 차례 스코스 릴레이티드 매치 사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스코스 릴레이티드는 이행성의 특징이 없다는 것에 유념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바티칸은 각각 한국 및 대만과 수교국이라고 했을 때 한국과 대만은 수교국일 수도 있으나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스코스 릴레이티드는 대칭성을 가진 속성입니다. 대칭성이란 바티칸이 한국 및 대만과 수교국이라고 하면 반대로 한국 및 대만도 바티칸과 수교국인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서로 다른 스키마에 속한 두 컨셉이 유사하거나 동일할 때는 각각 스코스 클로즈 매치 그리고 스코스 이그젝트 매치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공자와 중국의 공자를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동일 컨셉인데요. 이를 공자 스코스 이그젝트 매치 공자라고 표현합니다. 아울러 스코스 이그젝트 매치는 스코스 클로즈 매치의 하위 컨셉이므로 위 상황은 공자 스코스 클로즈 매치 공자 즉 유사한 컨셉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스코스 컨셉 간의 관계도를 정리하자면 모든 컨셉은 시멘틱 릴레이션에 속하며 그 중 형광펜으로 표시한 스코스 브로드 매치, 스코스 내로 매치, 스코스 릴레티드 매치, 스코스 클로즈 매치, 그리고 스코스 이그젝트 매치는 맵핑 속성에 속합니다. 맵핑 속성이란 서로 다른 스키마에 속한 컨셉들을 연결시키고 싶을 때 쓰입니다. 맵핑 속성 중에서 유일하게 이행성을 가진 속성은 스코스 이그젝트 매치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어의 사랑과 영어의 러브가 동일한 개념이고 영어의 러브와 중국어의 아이가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때 한국어의 사랑과 중국어의 아이는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코스의 핵심 컨셉 이외에 스코스 컬렉션이 있습니다. 이는 스코스 멤버와 같이 사용하며 흩어진 컨셉들을 하나의 컬렉션으로 묻고 싶을 때 쓰입니다. 만약 그 컬렉션이 유의미한 순서를 가지려면 스코스 올덜디드 컬렉션과 스코스 멤벌리스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래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시에서 국가의 타입은 스코스 컬렉션이며 이 컬렉션의 멤버는 한국, 중국, 일본 등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예시로 국가 인구의 타입은 스코스 올덜디드 컬렉션이며 이 컬렉션의 멤버는 중국, 일본, 한국의 인구수 순서로 나열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코스를 활용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책의 주제명은 스코스를 기반으로 표현하였으며 주제명의 최상위 컨셉 스키마는 주제용어 분류 스키마입니다. 먼저 국가서지 LOD 페이지로 가셔서 검색창에 체질 개선을 쳐보세요. 그리고 주제 태그를 누르신 다음에 첫 번째 결과에서 LOD를 눌러보세요. 해당 링크 https lod.nl.go.kr 페이지 cnts-0011-3833-3868은 주제 체질 개선의 고유 URI이며 다른 주제와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고 링크로서 서로 연결됩니다. 체질 개선이라는 주제의 상위 주제는 개선 고치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제의 스키마는 국립중앙도서관 주제용어 분류 스키마에 따른 것이며 그와 연관된 주제는 단식요법, 체질 몸, 체질 개선 식품 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서 여러 시맨틱 데이터 형식이 있는데 자주 사용하는 N-triples, 즉 주어 서술어와 목적어로 스코스 응용 구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N-triple을 누르신 다음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을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에서 열면 지금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상위관계, 연관관계, 그리고 속한 스키마가 무엇인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상위관계를 설명하자면 http.lod.nl.go.kr, 리소스 KSH-1997-000715가 체질 개선의 고유 URI이며 http.lod.nl.go.kr, 리소스 KSH-2000-3028이 개선 고치다의 고유 URI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http.www.w3.org.2004.02 스코스 코어 브로더로 연결시킨 것입니다. 이는 어떻게 다른 LOD와 연결된 것일까요? 미국 국회 도서관에서 주제 용어 분류 스키마와 비슷하게 스코스를 적용한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 바로 주제명 표목입니다. 영어로는 Subject Headings라고 합니다. 우선 다시 국가서지 LOD 서비스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행복이라는 주제명을 쳐보세요. 다음은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해당 화면 왼쪽에 있는 데이터 유형에서 주제명을 클릭하세요. 두 번째 페이지에 두 번째 검색 결과인 행복의 LOD를 누르면 행복과 관련된 모든 어휘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행복의 유사한 맵핑 컨셉에서 첫 번째 링크가 보이시죠? 해당 URI를 누르시면 바로 미국 국회 도서관에서 정의하는 Happiness라는 주제명을 볼 수 있으며 두 번째 링크는 일본 국립 국회 도서관으로 넘어가서 행복이라는 주제명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립 국회 도서관에서 정의하는 행복은 다시 스코스 릴레이티드 매치를 통해 Happiness라는 주제명과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한국, 미국, 일본의 행복, Happiness, 행복의 상호 연계를 컴퓨터가 알 수 있게 되며 다행히 행복과 관련이 있는 모든 서적들의 정보도 간략한 검색을 통해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스코스의 목표는 도서관과 정보과학 분야의 다양한 실무 커뮤니티 간의 연결고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스코스는 도서관과 정보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문학 분야에서 데이터의 구조화와 연결된 지식의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학문 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연구자들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